안녕하세요. 1000%의 수행률을 향해 오늘도 달려볼까요? 이상로의 텐텐백업 와우단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쉬워가나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로 전환한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기관, 코스닥은 개인이 지수를 바치고 있는데요. 2차전지 안에서는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는 상승폭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좋은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구리와 히토류 관련주가 강한 모습인데요. 오늘장 체크포인트로 자세히 살펴보시죠. 오늘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오늘 시장은 눈치게임 중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위기상은 2600포인트를 금방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는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까지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개인 투자자들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만큼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키 맞추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약간은 조금 소외되어 있던 기업들에 대한 강한 강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붐업시키는 그런 양상들이 현재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바로 중국에 대한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중국 관광업에 대한 청신호가 들면서 유럽 증시가 연이틀 강한 랠리를 펼치내고 있고 우리가 유럽은 명품주, 미국은 기술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명품주들이 신고가에 대한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항공주가 빅사이클에 대한 시동을 걸고 있다는 부분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항공주라고 하면요. 1분기에 LCC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대형 항공사들의 실적이 다시 되살아날 거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형 항공사 사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항상 대장주가 더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 수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까지 안 올랐던 것은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급했던 부분이 존재했었고 대신에 항공사, 저가 항공사와 여행주들의 가장 큰 차이는 아직까지 여행주들은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고 항공사들은 이미 완료가 됐다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가 항공사에 대한 반등세를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캐시카우가 깔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물동량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경기 회복 국면으로 달려가고 있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오히려 대형 항공사에 대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과정들 자체에서 본다면 이런 대한항공이라든지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 위주로 좀 더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두 번째는 히토류 관련된 부분에서 수출 금지 카드를 중국이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고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2차적인 금속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현재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토류와 관련해서 전문가 분들의 매매 전략이 좀 말씀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오전에 보니까요. 히토류는 미중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 분도 계셨고 또 오늘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오늘 데일리로만 매매하되 매매할 자신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 게 낫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신지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히토류 관련주, 자원 개발 관련주 해서 여기에서도 관련주를 미리 한번 선점을 해받는 시간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히토류를 히토류 자체만으로 본다면 테마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히토류는 결국 2차 전지 사업과 함께 영향을 받는 과정 안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결국 금속 관련주와 함께 상승이 동반된다는 것은 금속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2차 전지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런 히토류라든지 또는 자원 개발이라든지 또는 금속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될 일을 펼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에 대한 히토류 관련주도 눈여겨봐야 된다. 왜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냐 하면 과거 같았으면 미중 갈등이 확산될 때는 대두 관련주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올랐지만 요즘은 이런 대두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 말인즉슨 현재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더 강한 랠리를 펼쳐 보일 수 있는데 그 히토류 안에서도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업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세노텍 같은 기업들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 납품이 들어갔던 차폐 자석 관련된 노바텍 같은 기업들도 좋은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꿔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대응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노텍과 노바텍 선별적인 측면에서 관심 가져볼 만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요? 네 현대차에 대한 낙수 효과를 누리는 부품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그만큼 현대차에 대한 세액 공제 제외 소식이 어제 악재가 있었고 그런 악재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현대차가 좀 더 강세를 보이는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일도 짚어봤지만 이런 세액 공제에 대한 제외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악재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한 개미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반등 자체는 결국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확장력을 좀 더 베팅을 하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본다면 결국에는 이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공장 자동화를 해내야 될 건데 그럼 그에 따른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T로봇틱스나 또는 지금 보면 우리가 협동로봇 관련된 기업들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현대차 관련주를 엮이면서 강한 상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조금 쉬고 있었던 감속기 관련주들에 대한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SPG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SPG도 신고가를 가고 난 다음에 조금 조정 양상이 들어왔던 부분이 존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감속기 관련주, 협동로봇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진전기 전선주죠. 오늘 구리 가격이 또 오르면서 일진전기 지난주 목요일에 원픽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한 10%대 강세를 보였고요. 또 바로 어제 소개한 TSI도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현재도 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흐름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쓰면서 장중의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변압기 관련해서는 전기차 충전소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 부품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전선 관련된 부분 자체로 일부 엮이는 모습들인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요. 오히려 이제 한전에 대한 민영화 가능성, 그리고 고전압으로 교체를 하면서 변압기 관련주가 좀 더 강세를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현대일렉트릭 또는 LS일렉트릭 효성중공검의 효과가 조금 무거운 측이지만 빅포 안에서 일진전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신고가 랠리를 좀 더 이어갈 거라고 보고요. 오늘 저도 경제방송들을 보다 보니까 TSI에 대한 추천들이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네 군데 정도에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일 우리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가고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달려가는 종목에 대해서 쫓아가는 매매는 저는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대가 물론 매수를 할 수 있던 가격대라고 보더라도 만약 오늘 매수를 하시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타난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모아갈 수 있는 전략으로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진행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텐백어 트렌드 바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속 관련된 기업들인데 매매 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자원빈공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렇다 보니까 지분 확보를 하고 있다는 이슈만으로도 강한 상세를 보일 때가 있고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직접 생산을 안으로 좀 더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화합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료는 따로 생산을 해내서 거기에서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금속 관련 이슈는 실적 개선과는 크게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결국 생산 자체는 다른 나라에서 해와야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금속 수출 규제가 나타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성 재료가 많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그에 따른 관련주들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2차 전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속들만 다 모아봤습니다. 크게 우리가 4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그러면 니켈부터 보면 우리가 STX 또는 T플렉스, 황금 ST 뭐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형주들 안에는 세아재강, 그리고 동국산업 TCC스틸은 도공강판 관련해서 상당한 이슈가 좀 됐던 기업들이죠. 황산 니켈은 따로 원료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케이지 케미칼과 고려하연 이 두 가지 기업은 조금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케이지 케미칼, 고려하연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리 관련해서 오늘 신곡과 가는 게 바로 이구산업입니다. 그리고 풍산은 우리가 또 방산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 흐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풍산도 반드시 체크를 해놓으시고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대창, 서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코발트는 이제 코스모화 자회사가 또 생산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캠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망간 관련된 기업도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코발트의 대체제가 망간입니다. 그래서 코발트가 대부분 다 중국에 생산해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기타 주제로로 알루미늄, 히토르, 패배터리 있는데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이 세 가지는 한 번씩 관련주에 다 언급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원픽 종목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망간 관련주를 골라봤습니다. 망간 안에서도 이 태경산업이라는 기업이고 과거 이 태경산업이 김혜련 회장님이 지금 취임하시기 전에는 송원그룹이었어요. 이 태경그룹이 태경산업이 가장 주요 골자인 회사인데 여러분도 한 번씩 휴게소 다들 가보셨을 거예요. 문막휴게소, 서산휴게소, 군산휴게소, 한평천지휴게소 서해안 고속도로에 많은 휴게소를 보유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영동고속도로 쪽에 많은 휴게소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태경산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흔히도 캐시카우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이런 망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재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은 가치주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결산실적 기준으로 PR 밴드를 따져본다는 한 6.5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오늘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6.5배고 튀기 전까지는 4배 수준에 머물러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세가 들어왔을 때 큰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이 태경산업이 PR 밴드, 적정 밴드 한 8배 정도 수준을 매겨본다 한 15,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격대까지는 한 번 강한 상승세를 좀 더 투자 심리가 동반하지 않을까 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태경산업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7,800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로의 텐텐백어였습니다.